안녕하십니까 서우시입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수준이 참 형편이 없네요. 어제 유튜브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기자들이 쭉 내놨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게 있네요.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1시간 이상 본다라고 제목을 뽑아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중독. 왜 중독이죠? 1시간 이상 하면 중독인가? 아니 유튜브를 그냥 보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새로운 자기가 돈 벌 국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기자들은 뜬금없이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TV나 신문에서 사람들이 덜 빠지고 조금이라도 유튜브를 넘어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적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부정적인 여론을 심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본다라고 하면서 중독. 유튜브 중독. 유튜브 중독이 많나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다 TV에 중독되어 있나요? 보통 드라마 1시간 이상 하루에 보잖아요. 아침 드라마만 해도 3, 40분 이상 하는데 그러면 아줌마들은 다 TV에 중독되어 있네요. 우리 저녁 뉴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녁 뉴스 보통 시청률이 10% 초중반대 나오잖아요. 메인 뉴스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KBS 저녁 뉴스에 중독되어 있나요? 중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기자들은. 자 신문 1시간 이상 읽는 분들 많습니다. 자 어른분들은 신문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보죠. 시간 다 없지만 아마 1시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신문 중독이라고 하나요? 이상하죠? 그럼 신문 TV를 보는 건 건전한 발전적인 행동이고 아이들 게임을 하고 PC방을 가고 놀이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건 나쁜 건가? 왜 이걸 지들이 좋고 나쁘고를 정하는 거죠? 왜 기자들이 지들이 뭔데 좋고 나쁘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난 지금 요즘 보면 TV나 신문이 더 쓰레기거든요. 그건 진짜 쓰레기거든요. 요즘 TV나 신문은. 그냥 선동하기 위한 쓰레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문이나 TV를 절대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식이 TV나 신문을 본다? 절대 못 보게 할 거예요. 그거 쓰레기니까 보지 말라고 그딴 거. 아니 뭐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죠? 이게 누가 정했죠? 우리 사회에 합의가 있었나요? 자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나요? 아니면 유튜브가 법으로 검지되어 있나요? 오케이.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건 인정할 만합니다. 담배 중독. 자 술 중독. 그것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물론 먹는 건 자유지만 먹고 피고 그건 자유지만 분명히 그건 약간의 부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가죠. 근데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아니 그게 좋고 나쁨을 뭘 기준으로 삼았죠? 게임 중독? 저는 이제 아이들 게임 많이 하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놔봤자 글쎄요. 사회에서 사회를 끌어가는 무리는 한 똑똑한 사람들 10% 정도 똑똑한 사람들 5%에서 10% 정도가 좌지우지합니다. 국가 발전을 보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똑똑한 지도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좌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봤잖아요. 똑같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못 살았지만 아프리카는 지금도 못 살고 우리는 다르죠. 똑똑한 지도자가 나왔었죠. 뭐 여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청소년기 때 편하게 게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뭐 적당한 데 취직하고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사회생활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또 다르겠지만 여튼 굉장히 뭔가 나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뭐 뭐 무엇에 대한 중독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단어를 쓰면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겨나가거든요. 즉 적어도 사회에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기자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배워 처먹은 제대로 배워 처먹은 기자들이라면 차마 욕은 안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중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유튜브의 이용시간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왜 이용할까. 왜 기존 신문과 TV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유튜브를 볼까. 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진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보도를 해줘야지. 유튜브 중독? 유튜브 중독? 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이용하니까 유튜브 중독? 미친 거죠. 기자들이 미친 거죠. 기자들이 미친 거죠. 지들 멋대로 써재끼는 거예요. 그냥. 정신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잘 보고 있죠. 지금도 포털에서 가서 유튜브 쳐보세요. 기자들이 올린 건 대부분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당당하게 제목에다가 죄송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걸어두고 유튜브가 굉장히 나쁜 하지 않아야 될 중독이라는 건 당연히 너무 심하게 많이 하는 거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중독이란 건 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유튜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시선입니다. 굉장히 미친 거죠. 지들 마음대로 어떤 뭔가를 정하고 근데 왜 기자들이나 어떤 방송사 관계자들 어떤 뭐 정부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쓰는 걸 무서워할까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TV와 신문은 이미 어떤 특정 세력 어떤 특정 계층 어떤 특정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어떤 뭔가 사회 어떤 그들의 힘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신문이나 TV는 거의 한 방향의 방송만 내보내고 있어요. 한 방향의 뜻만 보내고 있어요. 왜? 국민들의 선동 국민들이 한마디로 어떤 불효화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TV와 신문은 한 방향이에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신문들이나 TV를 봐보세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보면 다 한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맞죠? 이런 신문과 TV는 보면 안 돼요. 하지만 국민을 선동해야 되는 애들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유튜브 가면 저렇게 앵무새처럼 한 방향의 얘기하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어떤 뭔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발전적인 발전 우선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복지 우선 나눔 우선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여자분들의 의견도 있고 남자분들의 의견도 있고 늙은 분들의 의견도 있고 모두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에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누구나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더 기기울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의 무서운 점이에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람 등을 선동하고 세뇌시키지 못해요.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기렉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굴 그렇게 비방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2018년에 기자나 방송국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나쁜 나쁜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 신문이나 방송이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기자라면 뉴스라면 진짜 야 너희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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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가면서 비판적인 시선을 쭉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강자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어떻죠? 오히려 어떤 정부의 뜻에 대해서 되게 막 반박하는 아주 전혀 다른 뜻을 지금 무슨 정책이 과연 올바른 거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언론이 있나요? 없죠. 어떤 보도 방향이 쭉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맞는 흐름으로 쭉 신문 방송이 완전 한 줄로 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런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넘어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로 넘어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누가 권력자가 있나요? 유튜브에 권력이 있나요? 다 자유롭게 치열하게 거기에서 경쟁하면서 구독자 늘려가면서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구독자 늘리고 사람들 조회수 늘려가면서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권력자가 권력 딱 지어주고 네가 이런 식으로 보도해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지금 지금 객관적으로 하려면 기자들과 방송사들이 정부에 중독되었다. 기자들과 방송사들이 권력에 중독되었다. 라고 자성찰을 하는 게 지금 기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유튜브가 유튜브에 사람들이 중독되었다. 이렇게 선동을 할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지 왜 사람들이 TV 신문을 떠나가는지 왜 기자들은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지 왜 기자들은 권력이 하라는 대로 얘기만 하는지 스스로 자성찰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아니 박근혜 때 탄핵될 때 봐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일구수일투족을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비판적인 그냥 사실상 99.9%의 언론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언론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구잡이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롯데호텔 어디에서 무슨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이랑 뭔가가 있었다. 이런 보도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 보셨죠? 그거 거짓말인 거 이제 다 그건 그냥 쌩 거짓말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무슨 호텔에 가서 누구랑 불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누구랑 뭔가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소문 다 보셨잖아요. 그걸 오케이 그게 뉴스가 신문이 혹시 보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도 있고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언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실제 존재했나 아 아니었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언론이 있나요? 스스로 언론계를 비판하던 그런 언론이 있나요? 이건 좌우를 떠나서 올바르지 않은 사실이 아닌 보도 혹은 그런 여론이 커진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들은 왜 이런 식으로 소문이 커졌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는 거 안 된다라는 그런 걸 바로잡는 언론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메이저 중에서 그런 언론 있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자 기자들 당신들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떠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기레 자 죄송합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쓰지 않을게요 기자들 당신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 유튜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들이 막 씨부리는 유튜브가 더 진실이 많거든요 기자 당신들보다 자 양심있는 기자들이면 유튜브가 유튜브에 중독이 되었다 이딴 쓰레기 같은 단어 쓰지 마시고 왜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좀 하세요